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영어회화 두 번째 시간 현재진행 말하기 자 현재진행형 오늘 말하는 거 할 텐데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 또 달아드릴게요. 자 현재진행형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동사 정말 많이 외웠잖아요. 동사들에다가 아인즈만 붙이면 됩니다. 거기에 뭐 이를 빼고 뭐 뭐를 더 겹치고 뭐 아인즈 쓰는 거 그런 무법적인 거 하나도 하지 말고요. 그냥 그냥 동사에 아인즈를 써서 잉잉 잉자만 붙이면 진행형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회화로 말을 하면 되니까 그럼 go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going이 되는 거예요. going 아셨죠? come일 때는 coming 하시면 돼요. 원래 come에다가 아인즈를 붙여서 coming 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e가 탈락하고 아인즈인데 요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회화 하시면 됩니다. 요거 나중에 선생님인데 너 알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 요거 나중에 따로 한번 문법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회화로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come에다가 아인즈 쓴 걸 말하시면 돼요. coming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 가는 중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나는 가는 중이야 하면 되죠? 자 이럴 때 나일니까 비동사를 우리 m, are, is가 비동사인 건 알고 계시죠? 요거 m, i니까 뭘 데리고 오면 될까요? m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사의 아인즈를 쓰고 비동사와 함께 쓰면 간단하게 진행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를 말하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여기 지금 I'm coming 하고 얘기했잖아요. coming, 가는 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I'm coming 하면 나는 가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말에서는 가는 중이야 하면 going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서는 시점을 너의 시점으로 둔 거예요. 너한테 오고 있어 라고 얘기해서 너한테 가고 있는 중이야 를 어떻게 얘기한다? I'm com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요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되게 회화할 때 혼동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해야지,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시점으로 봐서 이렇게 I'm coming 이나 너한테 가고 있다란 뜻이 된다고요. 아셨죠? 즉 너의 입장에서 너 오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가고 있는 중이야 하면 I'm coming 하시면 돼요. 자 역시 walk란 단어 산책하다 걷다잖아요. 근데 걷는 중인, 산책하는 중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인즈만 쓰면 돼요. 어떻게 된다? walking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근데 내가 걷는 중인 거니까 I am 을 같이 쓰면 돼요. 그럼 I'm walking 하시면 나는 걷는 중인 가 되는 거죠. 쉽죠? 여러분 자, watching 있죠? watch에다 아인즈 쓴 거예요. 보는 중인 됩니다. 자, 영어에서 보다가 정말 많죠?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watch는요, 관찰하면서 아주 집중해서 볼 때 watch를 씁니다. 그러면 look은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셨죠? 보려고 S를 안 썼는데 눈에 보이는 게 look입니다. 관찰하면서 보는 건데 TV를 본다 할 때 이 watch를 씁니다. 그래서 watch에다가 아인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는 중인이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중일 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B 동사는 뭐가 온다고요? 복수형이니까 R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는 중에 하면 we are watching TV가 됩니다. TV, V. B에다가 B로 발음하지 마시고 아래 입술 살짝 깨물어서 V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TV를 보는 중이야. we are watching TV가 됩니다. 자, 우리 take, take는 e로 끝났는데 ing가 붙으면 없어져요. taking 하면 어떻게 된다? 찍는 중인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take는 원래 데려가다 가져가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take a picture는요, 관용어구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제가 get하고 take, make, 자, 그 다음에 두 관용구 정리해놨어요. 그 정리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사보다도 사용 빈도수가 높다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는 완전 통으로 수거처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관용어구는요. 아셨죠? take a picture가 한 몸이에요, 그냥. 아셨죠? 그냥 우리가 사진 찍다 하면 그냥 take a picture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take의 관용어구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get, do, make. 다 각자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초보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 관용어구는요. 자, 사진을 찍다 하면 take a picture가 됩니다. 자, 사진을 찍는 중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taking a picture.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는 중이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m taking a picture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 연습하는 거는 나중에 다 제가 또 뒤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자, 지금은 설명을 갈게요. drive, 운전하다에다가 ing 써서 어떻게 된다고요? 운전 중인이 됩니다. 운전 중인이 됩니다. 뭐를? a car, 차를. 아셨죠? 자, 뭘 운전했다? 차를. 우리 목적어가 제일 끝에 들어간 거 아시죠, 영어는? 그래서 나는 운전 중이야 하면 어떻게 쓴다고요? I'm driving a car. 이건 완전히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많이 쓴 거니까. I'm driving a car. 트럭을 운전하면 I'm driving a truck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travel 하면 여행하다인데 ing 써서 traveling 여행 중인이 돼요. 아셨죠? 자, 우리니까 we are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중인다면 we are traveling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work, 일하다. 일하다인데 일하는 중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working. 여기서 눈치 채셨죠? 제가 work, 일하다인데 중인, ing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냥 형용사가 돼버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ing를 써서 형용사화 하는데 어떤 형용사다? 진행형을 만드는 형용사. 아셨죠? 자, 그래서 나는 일하는 중이야 하면 I'm working 하시면 돼요. 자, rain 하면요. 비라는 뜻도 있지만 동서로 비가 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비가 내리는 중인 만들고 싶으면 raining입니다. 자,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rainy 하고는 뭐가 틀리냐? 그럼 비오는이에요. 비가 내리는 중인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raining을 쓰셔야 돼요. 그냥 rainy 하셔도 비 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만 비오는 중인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raining을 쓰셔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outside 하면 바깥이에요. 바깥에. 그래서 날씨를 얘기할 때는 it 쓰는 거 얘기했잖아요. it's rainy 저번에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 비오는 중인 이걸 하고 싶을 때는 raining을 쓰는 거예요. 그냥 비 온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it's raining이에요. 그냥 아셨죠? 자, 그래서 밖에 비오는 중인이라면 it's raining outside 하시면 돼요. 자, 점프의 I인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점프하는 중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프하는 중인이라면 we are jumping이 됩니다. 자, swim에다 I는 쓰면 수영하는 중인이 되는 거예요. 수영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용사로 되는 거죠. 뭐 진행형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진행형 형용사. 자, 그래서 어떻게? swimming, 수영하는 중인이 돼요. 그래서 나는 수영하는 중인 하면 I am swimming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 M 겹치는 거는 나중에 문법 정리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run, 달리다. 달리는 중인 하면 running입니다. 그래서 나는 달리는 중인 하면 I'm running 하시면 돼요. read, 일단 돼요. 나는 있는 중이다, 있는 중인 하면 어떻게 된다? reading, I am지만 쓰면 됩니다. 뭐를? a book, 책을 아셨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서류를 읽는다 하면 a document가 되겠죠.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중인. reading a document 하면 document, 서류를 읽는 중인. 이런 뜻이 돼 있죠. 아셨죠? 그래서 we are reading a book 하면 우리는 책을 읽는 중이야. 라고 되겠습니다. 자, wash 하면은 씻다. 자, 근데 씻는 중인 하면 washing이 되겠죠. 자, 뭐를요? my face를, 내 얼굴을. 자, 내 손이면 my hand가 되겠죠. 나는 세수하는 중인 하면 I'm washing my face. 나 만약에 손 씻는 중인 하면 I'm washing my hands.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play는요. 놀다 라는 뜻인데 노는 중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playing이 됩니다. 하지만 이 play는요. 뜻이 많아요. 놀다 라는 뜻 말고도 경기하다. 또 연극하다. 또 연주하다. 또 연주하다가 있어요. 하셨죠? 이 뒤에 좀 더 연주하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뭐다? 지금 play golf니까요. 골프와 치다, 골프 경기 하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골프 치는 중이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playing golf 하시면 되겠어요. golf 하실 때 발음할 때 이 F 발음요. 아랫 입속을 위 이빨이 살짝 깨무세요. golf. L은요. 혓바닥을 윗,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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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구요? 연주하다가 됩니다. 자 피아노를 연주하다 하면은 play the piano 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악기가 나올 때는 반드시가 더 들어갑니다. 요거는 문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타를 연주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I'm playing the 기타가 되겠죠. 아셨죠? 나는 기타를 연주하는 중이야 되겠죠. 난 플룻을 연주하는 중이야 하면 I'm playing the flute. I'm playing the violin. 이렇게 되겠죠. 아셨죠? 나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중이야가 됩니다. 자 make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I'm 써서 만드는 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를? 피자를. 아셨죠? 그래서 making pizza. 피자를 만드는 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피자를 만드는 중이다 하면 I'm making pizza. 난 커피를 타는 중이다 하면 I'm making coffe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write. 쓰다인데 쓰는 중이 만들고 싶으면 writing이 됩니다. 아셨죠? 나는 글을 쓰는 중이야. I'm writing. 자 만약에 소설을 쓰는 중이라면 I'm writing a novel. 아셨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글을 쓰는 중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쓰는 중인 거니까 I'm writing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연습할 수 있게끔 제가 뒤에다가 붙여 드릴 테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자 이제 연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coming 가는 중인 나는 가고 있는 중이야. I'm coming. I'm coming. I'm coming. walking 걷는 중인 나는 걷는 중이야. I'm walking. I'm walking. I'm walking. I'm walking. Watching. 보는 중인. 우리는 티비를 보는 중이야. We are watching TV. We are watching TV. We are watching TV. Taking. 찍는 중인. 나는 사진을 찍는 중이야. I'm taking a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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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ing. 운전 중인. 나는 운전 중이야. I'm driving a car. I'm driving a car. I'm driving a car. I'm driving a car. traveling. 여행 중인. 우리는 여행 중이야. We are traveling. We are traveling. We are traveling. We are traveling. working. 일하는 중인 나는 일하는 중이야. I'm working. I'm working. I'm working. I'm working. It's raining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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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ming 수영하는 중인 나는 수영하는 중이야 I'm swimming running 달리는 중인 나는 달리는 중이야 I'm running reading 읽는 중인 우리는 책을 읽는 중이야 We are reading a book We are reading a book washing 씻는 중인 나는 세수하는 중이야 I'm washing my face I'm washing my face I'm washing my face playing 노는 중인 나는 골프 치는 중이야 I'm playing golf I'm playing golf I'm playing golf playing 연주하는 중인 나는 피아노 치는 중이야 I'm playing I'm playing the piano I'm playing the piano I'm playing the piano making 만드는 중인 나는 피자를 만드는 중이야 I'm making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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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중인 쓰는 중인 나는 글 쓰는 중이야 I'm writing I'm writing I'm writing